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결의 한민족의 따뜻한 마음하고 남과 북이 모두 함께 맞이하는 민족체대의 명절 한강입니다. 오늘 저희 평양 예술단이 여러분과 함께 한정의 한마당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양 예술단은 오랜 세월의 분단으로 인한 남과 북의 문화차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공연과 함께 즐거운 한강이가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하는 한강이 한마당 평양 예술단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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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형제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oud cour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